연구선 올해 워크림 오늘의 초지대와 함께 1,2개의 초지대 2,2개의 초지대 1,2개의 초지대 2,3개의 초지대 1,2개의 초지대 2,2개의 초지대 1,2개의 초지대 1,2개의 초지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어렵다 자 떡값 잘 자기라고 생각해 갈 수 없는 슬픈 바람이 왔던 너 아 이 장을 내 아 이거 내 사랑을 없을수록 내 모든 걸 아래 아래 입힐 수 없는 배틀이네 센스 배틀 가인 가인 어 어 쟤리도 이따 불러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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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ünf 가인 어 아 엄마도 뚱뚱이 엄마도 애기고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따란다 와아 아유 나한테 자꾸 왜 웃음을 따라뇨 제목대로 해 빨리 춤춰줘 춤춰줘 같이 동요해 주지 금방 스페이 할 때 언니 오빠들도 해주지 맞아 언니 오빠 하고나서 춤춰 어 언니 춤춘다 언니 춤춘다 아 이거 오우 놀줄 안해 어 놀줄 안해 야 놀줄 안다 얘 야 놀줄 안다 얘 너는 사바꿈 애기고 아빠고 애기고만 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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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놀 으아 짝 짝 짝 짝 짝 다 해서 오고 다 삶아 온 거네 와 맛있겠다 뭐야 뭐 빨리 먹어 밥 좀 먹어볼까? 밥 먹어? 이거 먹을 거야 그럼? 알았어 비싼 걸 안해 응 잘 안해 줘? 아니 안해 줘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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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야 야 야 야 이거 이거 제대로 눌러야겠다 이렇게 손으로 음식 끓이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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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크게 말해 빵야 빵 이게 자유자재로 꿀꺽꿀꺽 마셔 니가 들고 응 먹자 언니한테 먹자 언니 엄마 이거 먹으라 응 어차피 많이 찾은 사람이 좀 많아줘야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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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빨리 찾아야돼 안녕하세요 찾아 해 종이 형 종이 주세요 왜요 종이 찾아 종이 찾아 종이 찾아 종이 찾아 어 어 뭐냐 또 찾아 또 찾아 해이 찾았어 우와 우와 2개 찾았어 2개 찾았어 신난다 2개 찾았어 엄마 좋아줘 10개 찾았는데 10개 못찾어 11개 숨겼는데 2개나 찾았다 2개 찾았어 자전거 2개 찾았어 벤츠맨이 최고 벤츠있어 벤츠 노트북도 있고 노트북 자 1번부터 오세요 1번 잠깐만요 페리 4번이랑 6번 됐고요 10번이랑 3번 드릴게요 플레티션인가 11번 11번이 노트북같은거 7번은 제가 준거에요 어 그랬어? 12번이랑 야 자전거 벤츠 누구야 벤츠 11번 노트북인가 마지막 보셨을까 아 노트북이 아닌데요 이게 뭐에요 이런거 필요 없는데 농구공이야 아 야구공 아 뭐야 나 이거 못찾는데 너무 안좋은거 아니야? 대박 왜한테 이런 모양이야 노트북도 놓을거야? 풀어보세요 와 너무 좋지 우와 강현이 매니 귀여워다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노트북 살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 살 수 있어 테리꺼 안뜯었다 카인아 테리꺼 가져와봐 테리에 닌텐도가 있어 지금 테리에 닌텐도가 있어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너무 좋다 이거 가져 이걸로 정신 수행을 해 이게 뭐에요? 이거 퍼즐 그래 언니가 줬어? 지민이가 줬어? 아니야? 아 혜리야 뽑은거야? 잘했어요 행복하지? 이게 어때서 노트북이야 언니 매니큐 발라줘 알았어 사견뿐 밖에 없네요 결론은 맞아요 저희는 초등학생이라고 이런것만 주시는거에요 이거 주면 안돼요? 우산이 사견뿐 우산이 사견뿐 딱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잘 그렸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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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카 Dartmouth 실패 이석 이석 숫 그거 요 호 홍 홍 홍